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입니다. 오늘 특강을 학교에 와서 했는데 저도 항상 특강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하는 기회가 항상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좋은 선배가 와서 했던 경험을 얘기해서 그 경험을 내가 진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걸 한번 상기시키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.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